이 말을 들으면 제가 일단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.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런 답이 나오는 거지?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아요.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구나. 저도 지금 이 단어를 우리 캐럿들에게 느끼고 있고 캐럿들도 우리에게 항상 이 단어를 얘기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확인되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.